16,000 룩 16,000 룩 10,000 룩 어 예, 만 6,000 룩 6,000 1,6,000 룩 뷰무 이 Cecilia 굉장히 싸요 왜?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요 정말 무릎 아 굉장히 무릎 더 무릎? 더 무릎? 더 무릎 but 더 무릎? 더 무릎? 더 무릎? 다리바다 좁자. 네. 솔로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공부해 봅시다. 오늘 몇 쪽이에요? 음... 242 242 242 242 자, 읽기 맞아요? 네. 자, 읽기 한번 해 봅시다. 단풍여행 단풍여행 뭐예요? 단풍여행 음... 요행리프란 단풍 메이플 오우 메이플 음... 보험 메이플 단풍 단풍여행 음... 단풍여행 음... 한번 읽어보세요. 뒤바자 뒤에 아르티깐 단풍... 단풍 구경을... 구경을 하고 싶습니까? 구경을 하다 구경을 하다 구경을 하다 구경을 하라 구경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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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11월, 11월, 5일까지 엄청 이쁩니다. 단풍량 tenthjuk gota 국수 maya 달 whenev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자, 랑송 바다 여행. 뭐예요 바다 여행? 이번 여름은 아쥬 탑승이다, tahun, tahun, musim, musim panas tahun ini sangat panas. 랑송 바다 여행은 아쥬 탑승이다, 랑송 바다 여행은 아쥬 탑승이다, 랑송 바다 여행은 아쥬 탑승이다, 여러분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어쥬 탑승이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문ung구. 문ung구, 어, 랑송 바다 여행은 아쥬 탑승이다. 어, 랑송 바다 여행은 아쥬 탑승이다. 해운대 해수욕장 이용 해수욕장 이용 해운대 남아 반타이요. 해수욕장 반타이요. 빛이요. 양 비사 버릇앙단 버릇즈무르 해운욕장 반타이요. 양 비사 버릇즈무르단 버릇앙 해수욕장 이용 문구나깐 해수욕장 해수욕장 해 해 laut 수 air 욕 mand이 장 tempat luas 끈빈양 비사 만디 디 아일라우 비사 버릇앙 반타이요. 비사 버릇앙단 버릇즈무르 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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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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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골래는 불단돌로요. 불단돌로. 아니 불단돌로.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afaro. samsipirilkaci. hmm dari bulan. Dari bulan Juli 당일 1. 당일 1. 당일 31. 그렇죠. 다음 스키 요행. 스키 요행. 용평. 용평. 스키 장가로 오세요. 용평. 용평 남아 뜬밭. 용평 남아 뜬밭. 스키 리조트. 용평. 테밭. 스키 리조트. 하얀 눈. 하얀 눈. 하얀 눈. 하얀 눈. 위에서. 하얀 눈 위에서. 친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주어로. 추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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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세요. 만드세요. 하얀 눈. 하얀 눈. 하얀 눈. 하얀 눈. 눈. 뭐예요? 눈. 설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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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하얀 눈. 인 pad. 어차피. 하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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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를 주의 주일뿐 주의 주의 선생님 선생님 부담아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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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저지르기 서로 사서 스케인 재정의용 성장의 세계를 성장의 세계를 12월부터 3월까지 자 한번 해보세요 1번 자 한번 해보세요 한국이 언제 오프가 오프가 조 성이 같은 장현희 체육은天 когда 어디 dónde Capital Small ême Вы 리브란 디바와이니 버리꾸디니 자, 노모로사토 1번 단풍여행 리브란, 베이플, 까빡 언제가 제일 좋아요? 가을 그렇죠, 단풍여행, 가을 가을은 몇월이에요? 몇월이에요? 몇월? 몇월? 9월 9월? 응 4월? 응 11월 9월, 10월, 11월 가을이에요 한국은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에요 여기에서 불란 옥도벌 10월, 이뿐짝 가을 빨링, 뿐짝 어 뿐짝 무심구구르 빨링, 바구스 좋았잖아요 범한당 아주가 빨링인다 슬라마사토하리 슬라마사토하리 스판장하리 그래서 10월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단풍여행은 어디가 좋아요? 음 설악산 그렇죠, 단풍여행은 설악산이 좋아요 오케이 다음 2번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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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은 언제예요? 몇월이에요? 여름 여름 무심바나스 음 음 6월 7월 음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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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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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월 그죠 어디가 좋아요? 단풍, 바다여행은 어디가 좋아요? 손대 그렇죠 해운대, 부산 해운대 해운대 다음 스키여행 스키여행 언제가 좋아요? 겨울 겨울 언제예요? 몇월이에요? 겨울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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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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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그렇죠 어디가 좋아요? 용끼엉 용끼엉 단풍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단풍여행 바다여행 스키여행 디바짜 디아르티깡라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단풍여행 이 불안은 많이 뻗 이 불안은 많이 뻗 단풍 규경을 단풍 규경을 하고 싶습니다 단풍 단풍 규경을 단풍 규경을 단풍 규경을 하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ingin melihat-lihat pohon maple 네 붐비 하리번 범어난 이 마이펄과 흰색과 흰색이 정말 아름다운 마이펄과 흰색과 흰색이 정말 아름다운 오일가지 가정 예펀이다 오일가지 오일가지 가장 아름다운 20 Oktober 5 November 다음 잘했어요 바다 여행 바다 여행 리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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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여름은 아주 덥습니다 리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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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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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들이 지원 지원 이릴 부터 파워 삼식 이릴 지원들 이형이 이릴 1 일 31 그 이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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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스키 영평 Buatlah kenangan bersama teman-teman di atas salju yang putih Sekijang Iyong tempat seki dapat digunakan 12월-3월 Dari bulan december sampai bulan maret Yumi씨는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Ski 여행, 바다 여행, 단풍 여행 바다 여행 바다 여행 바다 여행 해운대에 가고 싶습니다 네 왜요? 단풍 여행 단풍 여행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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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경치가 제일 아름다워요. 경치법만 당한. 경치가 제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경치. 경치가 제일 아름다워요. 경치가 제일 아름다워요. 경치가 제일 아름다워요. 솔로에도 바다가 있어요? 솔로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타에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바치 땅. 바치 땅. 바치 땅. 군웅 기둘. 군웅 기둘도 가고. 아랑드리티스. 다탕크 족자까지 와요. 바치 땅이 되게 좋다고 그러던데. 가봤어요? 네? 바치 땅. 바치 땅. 경치가 어때요? 바구스요. 바구스. 네. 바구스. 군웅 기둘. 리비 바구스. 유명의 여 труд. 다리가 after he at observational sign. 바구스 다른 주 rich woulderna네 ? teachers 응원isp 바구스 좋은 말씨이죠. 바구스 다른 불 lookin faitoyaitude 더 좋은 기회와! 가을 계시죠? 다른 곳에서 가족들의 가정은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런 곳에서 관계가 좋군요 관계가 주인공 오, 관계가 주인공 어떻게 해요? 네 네 네 여기 산업듣기 전 갈 경우 집해주셨습니다 내가 경과를 하고 있는사랍 맞아 그런 것들이 저는 유의 나라 아름다운 국립 곳곳에 수업이 brain 이승 이해가 적게 And 한국 차라리 나라 주로 오 오 오 오 if gue 다 파지단은 해주세요. 자 Passover엔 다 비슷한 사진ال 안 좋은 되죠? 옆에 감사합니다. 사용당수 그건 안들로덕이에요. 그래요 선생님과 워낙ивать만 하고 싶네요 못 갔어요. 멀어서.. 다음ımı 확인해보세요 바칫단 가보고 싶은데 못 갔어요. 멀어서. 시간도 없고. 아, 뭐, 그 산아 샘. 근데 좌우 다리 족자. 아, 예, 꽤 많이. 근데 지금 지금 시간도 없고, 샘. 오, 다리 족자 그 바칫단. 벌써 가로운다, 너무 좋은 시간. 다리 족자 맞で比 argument할 방법. 다리 족자 더 쉽지와는 다리 족자? 아, 더 겠어. 더 겠어. 다리 족자? 다리 족자? 하지만 조금 synonyms은 또 다른 곳에서 염두까지 다가오는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염두까지 다가였던 곳에서 염두까지 다가오는 않은 곳? 창빈fte designs. 이제 section을 석 Live는 정말 좋은 곳이야. 그래서 오, 그치구나. 더 좋은 곳이야? 오, 그곳에 오늘 더 좋은 곳이야. 다음 페이지 할라마 버렸군요 이나무 이나무 훌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47 두 주 두 주 네 마흔 일곱 살 마한 일곱 살 마한 일곱 살 자, coba dibaca di artikel 마한 일곱 살 가을에는 가을에는 산이 예쁘다. 문이 가득한 것 같다. 문이 가득한 것 같다. 그래서 전산 전산 전주 함이다 karena itu pergi 나이 gunung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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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희드 자주 sering 오, sering karena itu sering naik 진anju i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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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anewa hamke 수어 락사는 그 9일 신앙 중앙 minggu 랄우 minggu 랄우 pada hari minggu 랄우 pada hari Minggu bersama istri 랄우 ke 소라산 dan bung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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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meeple sangat nieあ so merda inna art 하늘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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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itu apa? langit. langitnya Ma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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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ah langitnya cerah dan bersih langitnya cerah dan bersih 바람 itu 조금 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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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cang bukan? 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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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한 바구스 스낭 오케이. 좀 어려워요. 좋아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맑고 하늘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하늘랑이 맑고 쩌라. 막다 쩌라. 버릇이 저르니 볼로스. 비싸. 네. 오케이. 바람도 조금 슬리키. 불 다 불었습니다. 버릇띠욕.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